밥 먹게, 그거랑. 에휴. 여기 된장에 다 들어가서 고춧가루 형 다. 뭔데요, 채린지? 아, 조금, 조금 더 넣을게요. 아이고, 고춧가루 넣으면 텁텁헌다, 이게. 아, 조금 더 넣을게요. 아, 조금만 넣을게요, 조금만. 너는 그거는 원래 된장에만 해 먹나? 어디 고추장나. 밥 드까? 예. 제 입맛에는 좀 싱거웠거든요. 야, 뭔데요, 님지게? 간장 넣으라고. 무슨 냉국에 간장 넣으라고 하는 게? 야, 어머나, 이거. 야, 어머나, 이거. 간단히 갖다 오면. 맛이 약한데요. 나 거치고 거는 쭉 된장, 양념 다 햇났다면 그냥 물에 이거만 풀면 냉국이라. 냉국이라. 간장 넣으라고 하는 게 냉국한테는. 진짜 한 대 맞겠는데요? 간장 넣으라고 하면 니만 먹으라고 해, 나 안 먹혀. 오, 어떻게 해. 설탕이나 좀 넣어야 될까? 하고 양념 다 됐잖아. 무슨. 맛이 약한데, 형님. 제가 보기에는 박서방도 고집이 좀 있네요. 네, 형님. 아, 는다, 는다, 는다.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? 야, 저거는 사실 어머니 말 들어야 되는데. 냉국이 간장 넣으면 국이. 왜 불에 끓이지. 설탕까지. 아, 지금 몰래 다 해요. 어떻게 해, 어떻게 해. 아, 이게 사고인데. 어른들 말 안 들으면 일이 난다니까요. 식초. 식초. 너무 센데, 그러면. 저 냉면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정상, 정상돼서 저렇게 먹어요. 식초. 새콤하게 달콤하게. 뭐 템지? 뭐 막. 아니, 아니. 시원한 거. 안 시원하면 얼음 더 넣으려고. 네 무신거 막. 막 처부름자. 아니에요. 이거 한번 먹어보라. 정각국. 맛있겠다, 언니. 아, 난 죽여도 모른다. 먹어봐. 시원했어. 어머니가 눈치 채실까요? 아우, 시원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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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. 아우, 뭐야. 막 웃는 거죠. 간장하고 설탕 넣으면 큰일 날 뻔했네, 어머니. 그래. 맛있지? 응. 그냥 이렇게 된장 만들면 그냥 확 불어 먹으면 맛좋아. 먹어갔으면 맛도 차르냐. 아우, 어머니가 하고 싶다니까 맛있네요. 그러면 뭐 간장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. 안 넣을 때, 안 넣을 때. 다 넣을 때. 아우, 시원하나. 아우, 시원하나.